아, 그럼 나보고 범죄를 저지르라는 거야? 이게 왜 범죄야? 이건 말이야? 너의 그 빨블법 쓰는 명연 다 못하냐 자 너랑 앞에 바쁜 마음을 못해 난 네가 느끼는 기분 못지 않아 우려진 너겟 바쁜 목에 숙인 너겟 그게 바로 범죄야 왜 나를 틀려 너랑 하나도 다녀마도 벗어낼 수 없니 밝아워지면 순하자고 기지가지 돌이킬 수 없니 밝아워지겠어 왜 나한테 우연아 네 마음속 깊이 다 모르는 그 감정 하나로도 모르고 너랑 빌려진 너겟 스스로를 방치하는 거 그게 바로 범죄야 기업마도 다녀마도 벗어낼 수 없니 밝아워지면 순하자고 기지가지 돌이킬 수 없니 밝아워지게도 어딘 그게 또 기업마도 기업마도 날아보면 벗어낼 수 있어 밝아워지면 태어나고 다 부셔버려 또 이길 수 있어 밝아워지게도 밝아워지면 기업매 낯덧 낯덧